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시원! 술 한잔하시지요 술이야 뭐 어우, 이 술한테 왜 이렇게 뭘 좋지? 비타민 나무 열매 청 담고, 오늘은 술도 조금 담아보려고 해요 여기는 기정제 사탕수수 원당 유기농 사탕수수 원당이고요 얘는 비타민 나무 열매 준비 씻어놨고요 그 다음에 얘는 술에, 술에 넣으려고 지금 씻어놨어요 자, 술은 조금, 너무 높지 않은 25도나 20도씨 술로 담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비타민 나무 열매 청은 1대1로 하시면 됩니다 설탕 1, 열매 1 이게 1.3리틀 짜리여서 600, 600 하면 될 것 같아요 0 좀 맞춰놨고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記정제, 39, 66, 600이군요 자, 600, 600이구나 1,600이 좀 넘었다 1,800, 600이 좀 넘었다 1,800, 200, 300, 600만 넘었다 2,600, 300, 300, 200, 300, 200, 300, 200, 300, 300, 300, 200, 300, 300, 300, 300, 300 열매를 조금 넣고 바닥에다가 아마 술이 더 향긋하질겁니다 다음 한쪽은 그냥 일만 넣을거에요 아아 아아 공포 공포 중독 공포 이제 도피를 맞춰줘야 뚜껑을 닫았을때 이거 공포 공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술이야 뭐. 왜 술한테 왜 이렇게 오늘 좋지? 이거 대병짜리 이거 몇 입짜리지? 아 입짜리 그쵸? 어느 술이 더 맛있을까요? 아유 거술 부족해 아 한번 보세요 자 뚜껑을 닫고 이거 다이소표인데 참 좋죠? 설탕은 내일 담겠습니다. 오늘은 한 것도 없는데 피곤해 한 것도 없는데 피곤해 자 그리고 한 잔이야 맥주 아니구 맥주 아니구 맥주 아니구 맥주 아니구 자 니가 주인공은 아니잖아? 오늘은 얘가 주인공이야 비타민술 자 얘는 비타민술 2병을 담았고요 얘는 얘의 설탄만 보면 됩니다 이거를 작년에 많이 담아서 굳이 청을 많이 담을 필요가 없어서 작년에 5kg짜리 10병을 담았거든요 우리는 청을 담는 걸로 맛있는 걸로만 하겠습니다 15분 그리고 몇 개 정도 무리 경우면 통 택시 물 물 물 물 물 물 물 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